날이면 날마다까지는 아니고 달이면 달마다 오는 월간 또신 진짜 날이면 날마다였으면 진짜 좋겠다 요즘 내가 쓰시 먹으러 다니면서 되게 좋은 게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요 처츠마미 와사비가 맛이 너무 좋더라고 단맛도 되게 강하고 매운맛도 뚜렷하고 향도 좋고 그리고 날이 추워지니까 이게 왔지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시락고 내 채널 구독자들이 워낙 변태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물고기 불알에 환장을 해요 거의 자지러져 그냥 초딩들한테 뭐 똥방귀 얘기하면 애들 막 자지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튜브 구독이라고 나도 이걸 보면 환장을 해요 이날 또 다른 손님 중에 한 분이 내장 종류를 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세 조각 먹었거든 아 이 따뜻함이랑 고소한 거 진짜 너무 그리웠어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찍어놓은 이유가 광어 오롯이 해놓은 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무슨 바닷괴물이야 지금 썰고 계시는 저 길쭉한 게 엥가워야 엥가워 길이랑 뭐 저 폭이랑 두께 미쳤지 거의 무슨 대방어 뱃살인줄 좀 전에 준비중일 때 봤던 그 엄청난 사이즈의 광어 사시미 요거는 이제 광어 사시미 안에다가 아까 그 썰어놓은 엥가와랑 파를 넣고 와라는 건데 저 흰살 생선 사시미 살결이 이렇게 꼴릴 때가 있어요 지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애들은 요렇게 비주얼이 거의 뭐 감귤 뭐 시트러스류 요런 거에 과육 마냥 이렇게 막 찢어질 거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요새 내가 이렇게 덩치 큰 광어를 먹을 일이 많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할 기회가 많은 거 같은데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큰 애들이라고 맛있진 않아 광어뿐만 아니라 도미도 너무 크면 맛이 별로더라고 그 생긴 게 아까 왜 시트러스류 과육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트러스류 과육 같으면 그 단맛이 강조될 것 같지만 비주얼이 시트러스류로 갈수록 맛은 지방맛만 강하다 이거 뭐 다진 참치 사이로 저 운이 덩어리가 보이는데 갈수록 운이 심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운이 가격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이러니까 스시인의 가성비가 그 스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앞으로 좀 조정된다고 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좀 더 빡세게 구워서 그 결을 느끼는 식감을 좋아하는데 가리비는 살짝 덜 익히면 오히려 단맛이 강해지는 약간 그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하지 그리고 요 주치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도 이런 타입으로 많이 나오잖아 주치 간소스랑 위에 저 달달한 젤리 같은 거 얹어서 나오는 거 이 둘의 궁합이 진짜 기가 막힌데 나는 그 거기에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게 저 시소 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비주얼까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소 꽃으로 많이 냈는데 요새는 시소 꽃은 조금 구하기 어려우니까 시소 2% 저렇게 아주 잘게 다져서 올리는 게 포인트 그리고 이 문어도 보자마자 뭐 가벼운 단맛 아니면 뭐 찢어지는 그 식감 뭐 이런 게 떠올랐다면은 유튜브 좀 그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내 채널 영상이 약간 푸드폰인 느낌이 있는 게 이런 생선 단면 살결이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굳은 것도 아까 그 광호에 묻지 않게 난 저 이렇게 그 줄무늬라 그래야 되나? 그게 너무 예뻐 심지어 얘는 동그랗게 말려 있으니까 그 눈알에 그 홍채 확대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입장에서 그 식감도 혀에 다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 코스에서 평소보다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다고 하면은 요 금태구이 금태구이가 지금도 이거 좀 이따 비주얼 보면 알겠지만 기름이 오지거든? 밑에 아주 흥건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평소에 먹던 거보다는 조금 촉촉함이 덜했다 그래야 되나 암튼 기름진 맛도 조금 덜했고 간도 조금 약했던 것 같아 역시 요거는 뭐 양념을 발라서 굽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간간하게 해서 그리고 훨씬 기름져서 이렇게 밥알 코팅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밥이랑 먹든지 아니면 밥 생각이 날 정도의 맛이 나는 게 좋더라 방금 그 금태구이가 밥 생각이 날 정도의 그런 맛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생선구이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니기리 초밥을 먹는 게 쓰시인지 상정 첫 점은 역시 언제나처럼 도미가 나오는 게 또 쓰시인지 상정 얘도 뱃살이다 보니까 좀 이따 내가 클로저 패놓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의 무언가를 꼴리게 만드는 비주얼이 있어요 그 살결 얘도 딱 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개체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나왔던 광어가 너무 기름진 맛만 강조돼서 그런지 요 도미는 오히려 단맛이랑 이런 게 되게 잘 살아 있더라고 그리고 식감도 나는 원래 그 도미 뱃살에 약간 아삭한 그 식감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내 채널에 또 시인 영상이 많지 그러니까 쓰시인 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내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아까 그 환청 들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이제 순서도 다 알 거야 도미 뱃살 나왔으면은 아오리이까지 그리고 이 타이밍 쯤에 또 나와야 되는 게 내 샤리 얘기 그 쫀득한 나달의 식감도 진짜 좋았는데 간도 이날 유독 괜찮았고 그리고 셰프님이 내 먹는 양이 약간 회복된 거를 아셨는지 그 샤리 사이즈도 조금 키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타 양이랑 샤리 양이랑 밸런스가 더 좋아졌어 예전처럼 그리고 변함없는 3번 타자 시마아지 요거는 이제 항상 위에다가 마늘을 발라주시는데 뭐 요즘엔 어디서나 좀 많이 있는 일이지 방어나 시마아지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마늘 발라주는 거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뭐 동네 수사집 이런 데서는 막 마늘 편도 올리고 이런 것도 아무 일도 아니긴 했는데 이제 좀 호텔 스시아나 이런 좀 고급 오마카색 집들에서는 약간 그거를 터부시 했다 그래야 되나 사파 취급을 했다 그래야 되나 더욱이 그때는 이제 시마아지가 굉장히 희귀한 엄청 고급 생선 어종이기도 하고 웬만한 데서는 잘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상상도 하지 못할 일 같은 건데 지금은 나는 저 마늘 향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마아지에는 마늘 향을 좀 강하게 아주 빡세게 발라야 그 조합이 더 좋다 그래야 되나 약간 시너지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아 틀딱 마냥 라떼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요 시루에비 요 쌀새우는 이날 약간 꿉꿉한 향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저 캐비어로 커버를 했는데도 뒤에 남는 그 맛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아쉬웠다 요새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 길가에 이제 대방어 뭐 이런 간판 써 있는 거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런 횟집을 간지가 오래돼서 요새 뭐 그런 방어의 맛은 잘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쓰시로 먹을 때 아까 뭐 시마아지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마늘 발라서 주고 하기도 하는데 요 놈은 이제 와사비 들어간 간장에 절인 놈 확실히 방어는 나는 그냥 먹는 거보다는 뭐 마늘이 됐던 요런 간장에 절이는 게 됐던 이런 과정을 좀 거친 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는 그 방어 볼 쪽에 있는 거 볼이나 아니면 그 가마살 요런 거 이제 얇게 뜨면은 진짜 무슨 키조개 관자처럼 서걱서걱한 식감이 진짜 좋거든 그러면서도 그 관자랑 차이가 뭐냐면은 씹을 때마다 그 기름이 막 쭉쭉 뿜어져 나오는데 그 고소함이 또 요물이에요 그게 샤리를 감쌌을 때 그 코팅되는 그 느낌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수사집 많이 다닐 때 이럴 때는 제일 좋아하는 니기리가 방어 가마살로 한 니기리였거든 근데 그거는 엄청 얇게 여러 겹으로 뜨질 않으면은 이게 오히려 너무 식감이 단단해서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 근데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는 쓰샤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쓰시효에서 그걸 되게 맛있게 먹고 이제 수사집이나 이런데들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묘사해서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그 맛을 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그거랑 별개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가라하게는 옥도미냐 싶을 정도의 두께지만 갈치였다 저 포슬포슬한 식감이랑 고소함 진짜 미쳤네 그리고 요 참치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아까 여기 가성비 조정이 이제 좀 올 거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이제 가격 인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언제부터 12월부터 며칠 안 남았어 이게 벌써 오픈한 지 6년이 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6년 되면서 3년에 한 번씩 인상한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참치랑 우니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이제 일본 갈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재료값이 또 한참 확 올라갈 거니까 또 우니 얘기 아까 내가 또 그것도 엄청 잠깐 했는데 가격이 요새 미쳤다는 게 다른 스시아들에서 셰프님들이 이거에 약간 엄살 피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이게 한 박스에 뭐 매주 10만원씩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단은 그냥 그냥 셰프님들이 그냥 자기네가 재료에 이렇게 힘을 쓴다라는 걸 어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본에 적조 현상이 엄청 심하대 이것 때문에 우니들이 다 폐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 가격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고 이 현상이 한 몇 년 유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얘기도 하시더라고 방금 저 아나고 짤은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내가 확대해서 찍어본 건데 확실히 이 아나고의 그 쫀득한 식감을 잘 살리는 게 이 스시인만한 데가 없는 거 같아 저 비주얼만 봐도 눈으로 그 쫀득함이 느껴지잖아 그리고 다른 곳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간 뼈 이거 먹을 때 나도 와사비를 워낙 많이 얹어 먹기 때문에 셰프님이 이렇게 와사비를 따로 더 주셨고 아까 와사비 얘기할 때 얘기했다시피 와사비 맛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운맛도 단맛도 향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얹었어도 충분했다 요즘은 그냥 교쿠를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뒤에 나오는 아이스크림 같은 건 생략할 때가 많은 거 같아 가격은 뭐 내가 영수증을 안 찍었는데 평소랑 똑같이 디너머카세 27만원이었고 이제 다음부터 12월 1일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고 사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그러니까 스신 예약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가격을 한 두 배 올리고 그러면 이제 안 갈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좀 더 자주 가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가격 두 배 올려도 아무도 안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예약하던 사람들 계속 예약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아주 작은 폭의 가격 상승 감사하다 끝